아 갈비집에요 아... 죽겠다 도망가 얼른가 음 못맞혀 어 총이 안 난 왜 이렇게 운이 안좋지 아까부터 총이 안나오는데 저 토미가 안나 전 펌프 도둑하는 스카가 나 이런게 뜻밖의 행운이란거 파쿠로? 되죠 4번 이쪽에 아까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희 싸우려고 했는데 저희 싸우려고 했는데 제 집 위에 두 마리가 들어왔어 됐어 이 새끼들 여기 혹시 방금 파쿠로 3번님이세요? 네 네 안쓰는것 좀 실어주세요 와 집에 다섯개 털어놨는데 다섯개 다 안나와 총이 진짜 오랑 좋다 너라는 새끼 너라는 새끼 내가 꼭 간다 컷 아 저 다샤라인도 있네 저 파란집 하나 들어갔어 다샤라인 여기 네 닦고싶 파밍 잘했는데 다샤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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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랑 너무 오래 싸웠다 담벼락 때문에 담벼락이 하나 있어요 네 담벼락이 하나 있어요 담벼락이 다샤라인 집에서 한ight 집에서 한ight 한ight 못팔리 내가 살릴께요 백업좀 해주세요 어 나이스 집안에도 하나 있어요 네 확인한 Users 와 이걸 살린다고? 아 뭐야? 헐 이걸 살린다고? 쟤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확인 확인 했어요 왼쪽 파쿠르 파쿠르 어허 헬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잡아주자 닦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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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리는거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내가 기절시키네 아 걔도 죽었네 살려주셔가지구 오 뚝배기 없나? 저기요 저기요 뚝배기 없나요 혹시? 저도 저도 민뚝이에요 민대가리 하나 어디갔지? 바로 사망 아니에요? 아니 시체 하나 시체 하나 밖에 있어요 아 여기있어 여기 아 이 새끼 5탄 없어 5탄 좀 주지 5탄 총이 없네요 저도 지금 그래 그래서 AK 쓰고 있어요 저 이제 사이가의 뭐야 저 분 게임 끝나니까 50 배가 말라고 왔는데 다 죽이셨다고 저는 님만 보고 있었어요 죽어서 를 더 없어요? 네 다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잡았다고요? 네 아까 이게 한 스쿼 다 한 스쿼 다 샀어요 아까 뚝배기 먹어야겠다 파밍해야겠다 와 이걸 살려? 저기 AR 보정기 아까 시체 하나 있던데 드세요 필요하신 분 저 혹시 뚝배기 보신 분 말 좀 해주세요 뚝배기 깨져서 저희는 3층 집에 1뚝 아 저 1뚝은 먹었어요 민언니 네? 60톤거죠? 50톤거죠? 지금 초록핑 안 털고 초록핑 못 털었어요 저 아 여기 여기만 털었어요 파란핑이요 파란핑 한 군데밖에 안 털었어요 SMG 델탄보인 먹어주세요 네 까오벌 보인 먹어주세요 아 이거 스크스 해버려야 되는데 스크스 해버리고 오탄총을 먹어야 되는데 바뀌었네 밑간 털어놨돼 수박기 스크스 해버린 스크스 해버리려 스크스 해버린 스크스 해버리고 좋tor 아 차 타고 제가 갔다 와야겠다 안되겠다 스크스도 있네 아 5탄 20발인데 파밍이 안되네 제가 드릴게요 60발 저는 그냥 AK 쓸게요 이만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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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하면 되요 아뇨 저 지금 파밍해서 정 안나오면 말해 5탄총이 안나와서 5탄총? 네 여기 하나 있는데 총알은 제가 뭐하고 왔는데 그냥 M16말구요 아 M16말구요 딴거 남아 아니 그 흔한 SMG 대탄이 안나와 SMG 대탄? 응 근데 먹었어요 SM 대킥으로 먹어도래 우지 개머리판도 좀 먹어주세요 싫어요 아 부탁 좀 할게요 우지 개머리판이요 우지 개머리판이요? 여기 있는데요 여기 맞나? 아 맞네 전 AR 대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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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탄 여기 2집 2집 아 이번판 총을 어떻게 쏴야되냐 이거 미치겠네 아 누가 원정 안오나 원정? 이거 그냥 딱 걸어가실 저 있는 집에 카구팔 오케이 이거 딱 걸어가실 그냥 핑 찍어놨어요 카구팔 배율이 있는 분 없나?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사이가를 버려야되나 배율 없어요 사고에 다져있고 미치겠네 왼쪽 2층집이죠? 네네 핑 찍는데 제가 카구팔 탄티 드릴게요 아 저 탄티 있어요 탄티 있어요 버릴게요 아 아 SMG SMG 이거 받아가셔야죠 네 가루 딱 걸어가죠 이거 아 아 대충 먹었다 아 차도 있겠다 여기 떨궈놨어요 AR 보정기랑 30분 30분 버려도 돼요 이제 버려도 돼요 이제 버려도 돼요 AR 보정기 버려요? 네네 네 자 여기 5탄 68 떨궈놓을게요 차고 옆에 네 아까 앵글 손잡이가 어디갔더라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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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발 있으신데요? 저 토탈 60발이에요 60발?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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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해지 있어요 원래 있던 그냥 쏴봤어요 그냥 쏴봤어요 뭐야 저 컨트롤 앵 눌렀다가 컨트롤 앵 딱 키니까 바로 뮤지컵이나 눌렬 저기니자고 아 뭐야 뭐야 이거 실화야? 나와봐요. 폭탄으로 밀어버려. 아, 차 갖고 와봐요. 차를 갖고 올게요. 다들 일두기시네. 뭐야? 차로 살짝 치면 될 것 같은데? 자동차를 지켜라요? 아, 빨리 딱 걸어가야 되는데. 세게 밀어요. 여기. 옆에서 탁 쳐버려요. 아,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아, 그렇게 치면 안 돼. 옆에서 쳐야 돼요. 그 힘으로는 못 밀죠. 제가 해볼게요. 네. 여기 오직 개머리판.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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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여기 또, 여기 왜이래. 보정기 다 있죠? 네. 네. 어, 한 바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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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깨꿀? 레드존, 도망가죠. 비행기 방향이 이렇게 내려갔죠? 네. 포리모트 쪽으로 가보죠. 이 사람들. 딸 바나들, 그게 맞나? 맞나? 맞아요? 차가 뒤집었어요. 차가 뒤집었어요. 큰일 났네. 제가 믿게요. 옥타구 언니 핸들 좀 여보세요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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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타, 타이처도 되겠다. 아, 타이처도 되겠다. 우와, 이 순간 떨렸네. 여기 안 떨려, 지금. 떨렸네, 떨렸네. 떨렸네, 떨렸네. 여기 오토바이 탔게요. 오토바이 탔게요. 오토바이 탔게요. 오토바이 탔게요. 오토바이 탔게요. 오토바이 탔게요. 좀 유명해진이야. 아, 그냥 사진 먹고 있잖아. 여기 먹고 있잖아. 아, 그냥 사진먹고 있잖아. 여기, 여기. 여기. 다유롭게 파괴가 남았네요 4배비 필요해 4배비 필요해 그럼 넘어갈게요 문 다 차있는데? 안에 음료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아 그거 문만 부서진 건가 보네 여기 위에 이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챙기실래요? 내 차 어디 가냐? 밥이 있다고요? 네 밥에 남아요 하나 독타고님 녹핑 가셔서 차 바꿔오세요 녹핑이요? 네 거기 레토나 있거든요 밥에 안 한 문 네 잠시만요 지금 타고 계신 레토나 피가 많이 날아서 어 거기도 유행도 있겠네 소음기 소리? 저요 저 우리 밥에 떨굴게요 네네 칠탄 좀 조금 한 20발 줄 칡패드 있으신 분 없나? 이 집에 칠탄 있나? 있다 뭐야? 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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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못봤죠? 네 M4 뭐야 M6 M6 칸 옥차고님이 갖고 계세요 여기 갖고 왔어요 저거..저..그거..그거 아니에요 저..저..저..그거..그거 아니에요 팔각정에 이쪽으로 좀 가져봐요 팔각정에 이쪽 있어요 바로 이리로 가죠 이 능선이에요 저거 자기장 맡겼어요 자기장 맡겼어요 아니면 여기..여기서 능선에서 자기장 맡김 어디서 갔어요 어디서 산쪽에 있어요 산쪽에 345? 345? 우리 집 먹자 우리 비율 없죠 제가 아까 한 번 4배월드렸는데 아 하나만 여기 최타 맞네요 네 가야 가야 가야돼 내 손에 서울이? 아 배월만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 자리 잡으면 좋은데 여기 능선 있을래요? 괜찮은데 저 어디로 가요? 저 있는데 저 있는데 이리로 오세요 아 이거 노트북 아 이리 뭐 티내어 아 아 아 아 아 어 가까워요? 건너편 등선 타고 팔 잠깐 차 좀 감.. 네 이제.. 점.. 점차 해봐야죠 차 오른쪽 구멍 반대 등선이야 반대 등선 우리 땅각도 봐야돼 아 쟤 부치 타당한거 좋아하네 잠시만요 벙커를 만들려는거 같은데 쏜다 쏜다 우리 반대쪽 등선 공격 아 생각해서 올텐데 차원에 박히는데? 네 야 능선 아 핵! 아 핵! 핵 있는데요? 어디 어디? 1초만에 스카로 뚜두둑 저 건너편에서 쏜 것 같아요 집 들어가자 집 들어가자 집 들어가야 그래 여기 들어가죠 차온다 차온다! 130 130 130 저 직가네요 저 직가네요 이거 씨발 말다는데 월핵이라는 저건데 어? 핵이요 핵 넘어오시면 살려주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루키 쪽으로 오세요 저는 여기 저 집에 다 샀어요 네 이 집 우리 보일 것 같은데 살리고 있는 거 아예 안보여 우리 각도에서 안보여 네 네 내렸어요 네 이거 집 들어가야 해요 우리 차 있으니까 들어가요 네 들어가야겠다 핵 짜증나네 적 같은 새끼 아니 쏘지 말고 집 가자 집 어디로 갈까요 집? 자기장 줄었어요 트럭핑 트럭핑 아니 트럭핑 저기 있는데 막을래 그럼? 네 저기 있어요 저 막자 막자 걔네가 핵 같았어요 막자 어? 야이 씨발 하하하 이건 아니다 옆집인가 그니까 코트 아니면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3번 님 되게 위험하신 거 알았어요? 알아요? 네 봤어요 바로 뒤에 어 예쁘다 빠르게 진입한 거라 어쩔 수 없어 어 구상 더럽게 많네 네 구상 많아요 솔직히 구상 더럽게 많아요 앞에 오토바이도 있네 잡으래 앞집에도 있는 거 같아요 어 저기 엑스방이야 보급에도 사람 있어요? 도로로 갈래요? 아 쟤 다 꼈다 저 새끼 앞에 헬기다 하이딩 앞에 걔나 헬기 이거 필 필 필 나와줘요 나와서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니 왜 아무도 안 나왔지 밖으로 나오자니까 어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 2층에 있겠다 핵 아니네 어디에요? 죽였어요 어 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노란 옷이던데? 뭐야 이제 맞아? 맞아 아니 나와서 마무리 닦자니까 왜 안 어 못들었어요 3대1인데 어 아 핵 아 또 안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아 이 핵새끼 잘 말하다 못 차버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리 있나요? 한번 나가셨어요 근데 이거 막판이에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나 캐릭터 왜 돼 어 왜 먹어 왜왜왜왜왜왜 7탄이 아 나 구상 11개잖아 어쩐지 안 먹어진 듯 나 저 7탄 조금만 주세요 7탄 많아요 여기 아 밑에 먹었어요 응 아 갑바 없네 네 아 그 분 짜증나서 나가신 건가 아니까 출근하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 그 그건 저에요 아 그래요? 오늘 나가셨죠? 아 핵새끼 저희 자기장 끝이니까 좀 늦게 나가죠 뭐 바로 앞이거든요 네 도피할 것도 많아가지고 구상만 좀 챙겨야겠다 구상만 좀 챙겨야겠다 아 핵한테 몇 번을 죽는거지? 아 버리고 구상을 챙겨야지 전 수류탄 수류탄 더 4개 챙겨놨어요 사이가 없나? 사이가 없나? 사이가 없나? 아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저 구상 저 뭐야 저 뭐야 보급에 하나 있네요 네 어 죽었어요 방금 다른 애한테 아 왜 걔가 오른쪽 쪼고 있었거든요 오른쪽 능선인 듯 잠시만요 어 미니야 어디갔지? 아 여기있구나 아 우리차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기절 어 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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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 바로 피 오우 어 엎드리셔야 될 듯 뒤에서 쏘네요 아 가고파요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